2, 2, 3, 4, 5, 6, 7, 8 사실 리얼 반장은 이게 양보를 할 줄 아는 네? 얘가 귀엽고 가끔씩 멋있고 자 폼이 달라졌어 내 말 해야지 근데 이슬 너브지? 아 캐나다 히어리스 커리엄 맨 내가 마크 형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이길 수 없어? 아 그래 진짜 마크 형 진짜 야 야 나 하자 20세기라서 달라 20세기 마지막 노잼 11세기랑 안 맞아 아이고 참 힘들다 나 흩어져서 각자 좋아하는 거 딱 하나 골라 엄청 생각해 손보다 작은 걸로 나 진짜 안 해 마크 형 내가 뭐 막내야 내가 막 크잖아 나 막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여러분 마크 형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범생과 우리가 손한테 잘해야 돼 어? 나 잘해 형한테 23세기랑 안 맞아 세대 차이가 너무 커요 여기 여기 거리 재미없고 어쩔 수 없지 그냥 재미없다 아 저 계란후라이를 젓가락으로 굽는 사람은 진짜 필요 없어서 처음 봤어 우와 아 또 많이 컸네 일단 그러면 솔직히 그러면 나 가자 응 제노야 우와 왜 엔스틱 노벤니 쟤가 너무 커요 우와 우와 저 밥 먹고 바로 왔어요 지금 아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할까? 오랜만에 가자 타임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디어 어때? 이 아이디어 어때? 어? 미숫다 안 돼 안 돼 아 노노노노 리월 precis 아 왜냐 stocking 아파도 괜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이즈렴 돌아서 봐도 그 가지고 같은 참